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전기공부 이지일렉트랙의 연구맨입니다 오늘은 나전선의 사용제안 해볼게요 1강에서 말했듯이 나전선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나체, 옷을 벗고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입고 있을 때 저 사람 나체다 이런 표현하죠 나전선이라고 하면은 절연전선으로 쌓여져 있지 않은 그러니까 고무가 없고 구리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사진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구리로만 되어 있는 전선 고무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나전선은 좀 위험해요 위험 그래서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나전선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전선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다는 것은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나전선은 원래 안 되는데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다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한정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애자공사 애자공사에 의하여 전개된 곳에서 다음에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그리고요 띄워놓는 이유가 있어요 버스 덕트 공사 이거일 때만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있죠? 라이팅 덕트 공사 리을 접촉 전선 이거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 니은, 디귿 꼭 알아야 되고요 기억에 대해서 조그맣게 있어요 조그맣게 이거는 막 그렇게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기로용 전선, 여러 가지 길게 써져 있지만 전선의 피복절연물, 피복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취급자가 출입할 수 없는, 취급자 출입 불가 이거에 대한 내용을 알면 다 풀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유의해서 알아두면요 나전선, 나전선에 반대되는 말이 있어요 나전선에 반대되는 말은 절연전선 나전선은 고무로 절연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구리로만 딱 되어 있는 거고 절연전선은 나전선 위에 고무가 씌어져 있는 거예요 고무, 오케이, 고무, 없어 고무가 있어야 했지만 절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면은 여기에 있는 규정, 문제 모두 풀 수 있습니다 한 번 풀어볼게요 1번,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옥래시설하는 저압전선에서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나전선은 절연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고무가 없어요 그리고 고무가 없다는 것은 절연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정적으로 쓸 수 있는데 애자공사, 버스덕트, 라이딩덕트, 접촉전선 이럴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버스덕트 공사 저희가 배웠던 내용이죠?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9번, 나전선이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나전선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정말 많아요 근데 사용되는 경우가 버스덕트, 애자공사, 라이팅, 접촉전선 이걸로 푸는 문제입니다 라이팅노트, 맞죠? 버스덕트, 맞죠? 금속관, 우선 체크 애자공사, 맞죠? 그러니까 1번은 나오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 150번, 전선이 반드시 절연전선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는 방법 절연전선이 아니다 이것은 나전선을 말하는 거죠 나전선 이거 문제집에다 이렇게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설집에 적으세요 문제집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리고 내가 몇 번 맞았는지 틀렸는지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 정도만 체크하시지 답도 체크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문제집은 여러 번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절연전선이 아니라는 거는 나전선이란 말이에요 나전선이어도 상관없는 방법 애자공사, 버스덕트, 라이팅덕트, 접촉전선이죠 버스덕트 있잖아요 답은 3번 버스덕트가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옥내 배선 옥내 배선에서 나전선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전기로용 전선, 전선의 피복 어찌구저치구, 치급자 출입 불가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전기로용부터 찾아봅시다 전기로용, 전기로용 여기 있죠? 이거는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치급자 어찌구저치구, 치급자가 출입할 수 없게 있죠? 그리고 전선의 피복 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의 전선 이것도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에 대한 내용은 규정이 없어요 152번 나전선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그러면 허용되는 게 3개 있다는 거죠 허용되는 것부터 찾아볼까요? 전기로용 전선 이거는 애자공사죠? 허용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절연 피복, 절연물에 부식하는 장소 이거 애자공사죠 접촉전선 이거 나전선 사용되잖아요 릴복이 있었어요 잘 나오진 않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접촉전선 이동, 기중, 기용 이런 표현은 없었지만 접촉전선이라는 것이 규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어요 허용되지 않는 거는 재분공장의 전선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152번은 이런 식으로 외워주면 됩니다 이제 다음 규정 유도장애의 방지 유도장애 유도 유도하다 공식을 유도하다 그리고 어떤 것을 일으켜내다 이걸 유도한다라고 하는데요 유도전류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는 제가 옛날에 유튜브에도 만든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는 유튜브 링크 오른쪽에 걸어놓을게요 이게 유도전류입니다 유도전류라는 것은 자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전기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자기장이 변함에 따라서 전류가 유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유도전류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각화해서 유도전류라는 것이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하시지 사실 이거는 시험을 푸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규정은 그냥 막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볼게요 60kV 한번 이런 거 해볼까요? kV라는 것은 볼트로 바꾸면은 10의 3승을 곱하면 되죠 3kV는 3000이다 3000 볼트 3 곱하기 10의 3승 볼트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60kV 이하인 경우에는 12km마다 유도전류가 2마이크로암페어다 마이크로암페어 한번 해볼게요 마이크로암페어는 암페어로 바꿔주려면은 10의 마이너스 6승 해야 됩니다 이거는 SI 접두어에 대한 내용이에요 전기자기학 회로이론에서 많이 쓰이지만 우선은 한번 복습해봤습니다 이것보다 사실은 설비는 외우면 된다 60kV 이하인 경우에는 12km마다 2마이크로암페어 60kV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넘는 경우에는 40km마다 3마이크로암페어 이 내용 알고 있으면 돼요 이제 한번 해볼게요 25kV 25kV라는 거는 60kV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12km마다 2마이크로암페어 그래서 답은 2번 60kV 이하인 경우에는 12km마다 유도전류는 2마이크로암페어 거의 비슷한 문제였죠 방금? 쉬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런 숫자를 외워주는 거지 유도전류가 무엇인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암기라는 것이 스토리가 없으면 되게 어렵거든요 저희가 한번 이렇게 유도전류라는 것도 만들어보고 보기도 하고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고 이렇게 귀찮은 과정을 겪게 되면은 머릿속에 잘 남습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힘들게 배우면 오래 기억 남아요 그래서 저는 귀찮게 이런 숫잘데기 없는 것도 보여드리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비라는 것이 스토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는 딱딱딱딱 답을 찍어주는 게 아니라 귀찮다 쓰잘데기 없이 이상한 그림들을 많이 가져오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183번 문제 풀어볼게요 60kV를 넘는 경우 60kV를 초과하는 경우죠 이거는 40km마다 3마이크로암페어 40km마다 3마이크로암페어 몇 킬로마다? 40km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다음 규정 해볼게요 216페이지입니다 규정 334.6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가의 접근 또는 교착 지중전선이라고 하면 땅속에 선이 있는 거예요 지중약전류전선이라고 하는 거는 땅속에 있는데 전류가 약한 거겠죠? 이거는 다들 아실 거지만 그리고 여기서 조금 보시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내화성 격벽이라고 하는 것은 내화성 한자로 되어 있는 거죠 견딜레, 불화, 불을 좀 견딜 수 있는 좀 더 넓히자면요 불꽃, 아크, 이런 높은 열에 연소되지 않고 변형이 되지 않는 그런 성분이에요 불을 견딜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불, 뜨거운 것, 아크, 견디는 성질 이런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잘 알아줘야 됩니다 저압하고 고압하고 있을 때는 0.3m 이거는 30cm라고 할 수도 있겠죠? 특고압은 0.6m, 60cm라고 할 수 있겠죠? 특고압 길이는 좀 멀리 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특고압이 터지면 큰일 나잖아요 엄청 특고압이라는 건 센 고압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전선들을 떨어뜨려 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압하고 고압은 저압하고 고압은 똑같습니다 0.3, 특고압은 0.6 이제 문제 풀어볼까요? 특고압 지중전선이 약전류전선하고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 이거는 0.6이죠 많이 떨어뜨려 놔야 돼요 0.6m인데 이거 60cm로 할 수 있죠? 답은 4번 cm랑 m 이거를 잘 변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규정에는 0.6이라고 나와도 이걸 60cm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단위 변화는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된다 저압하고 고압 지중전선이 지중 약전류전선하고 교차하는 경우 이거는 0.3m죠? 그러면 30cm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답은 3번 227페이지 절연가스 취급설비 이거에 대한 규정을 알아볼게요 발전소, 변전소, 개폐기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의 가스 절연 기기는 최고 압력 1.5배의 수압을 10분간 가하여 시험을 한 경우 이에 견디고 세지 아니할 것 1.5배 이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개폐기라는 것은 그냥 열고 닫는 것 가스 절연 가스 절연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기는 많이 어려운데요 가스 절연기라고 해서 GIS라고 있어요 이거는 가스 인슐레이티드 스위치 기어 이렇게 쓰는데요 GIS 나중에 들어보실 거예요 가스 절연 기기는 이거는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요 저희가 절연이라고 하면 만약에 연동선이나 경동선이나 이거를 막 감싸잖아요 그런 거를 고무로 감쌌어요 저희는 고무로 근데 이번은 가스로 감싸는 거예요 가스 SF6을 많이 쓰는데요 이거를 이용해서 절연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반응을 잘 안 하고 고무를 넣는 것보다 소형화 작게 만들 수가 있대요 고무를 넣으면 좀 커져야 되는 것을 가스로 이렇게 채워 넣으면 소형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GIS 가스 절연 기기는 가스로 절연하는 거다 이렇게 하시고요 가스 절연기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SF6, 6브라 황가스 SF6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제 10분간 가았을 때 세지 않아야 된다 몇 배의 수압 몇 배의 수압 1.5배죠 1.5배 2배는 너무 많고 1.5배 정도는 견디면 그래야지 절연 가스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1.5배 수압을 견뎌야 됩니다 108페이지 펴주세요 108페이지 접지도체 부분 나갈 건데요 접지도체 같은 경우에는 누설 전류를 잘 흘려내려 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속에 어느 정도 잘 매설되어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0.75부터 2m까지 부분 이 내용입니다 이거는 사진으로 띄워드릴 건데요 이렇게 땅 속에 0.75부터 땅 속에 박혀야 돼요 0.75부터 2m까지 부분이 박혀야 되는데 합성수지간으로 이 부분을 감싸야 됩니다 그래서 0.75부터 2m는 합성수지간, 합성수지간 사진도 띄워드릴 건데 이렇게 감싸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특고압, 고압인 경우에는 단면적 6mm 제곱 이거는 연동선을 이용합니다 6mm 제곱이 좀 중요합니다 이거는 연동선은 연동으로 이루어진 선입니다 좀 구리긴 구리인데 연해요 연동선 그리고 중성점 접지용 중성점 접지용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같은 경우에는 16mm 제곱이 이게 맞는데요 이게 원칙 밑에 있는 내용으로 6mm 제곱이 되려면 7kV 이하의 전로이고 사용전앱이 25kV 이하인 특과학 가공전선 이런 식으로 사용되어야지만 6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 6 이 정도 잘 알아놔야 돼요 그리고 철제는 50, 철제는 50 이 정도 아시면 문제 많이 푸실 수 있어요 한번 풀어봅시다 모르는 내용들은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알려드릴게요 63번 접지도체와 접지 시스템을 시설하는 기준으로 틀린 것은 접지도체는 합성수지관으로 덮어야 돼요 0.75m부터 2m까지는 합성수지관으로 덮어야 됩니다 그러면 75cm로 쓸 수 있겠죠 이거는 200cm로 쓸 수 있고요 미터를 cm로 그러니까 이건 틀렸죠 답은 3번 그리고 합성수지관으로 덮어야 할 접지도체의 범위 자주 나오죠 지하 75cm부터 지표상 2m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0.75m부터 2m 사이는 합성수지관으로 덮어야 됩니다 답은 4번 65번 접지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아까 철제는 50mm 제곱이라고 했어요 철제 50mm 제곱 이거를 외워줘야 됩니다 1번 특고압하고 고압 접지도체의 굵기는 이거는 6mm 제곱이었죠 6mm 제곱 특고압하고 고압설비 연동선 그리고 중성점을 접지하는 경우에는 원래는 16인데 이게 7kV 이하잖아요 7kV라고 하면은 7000V 7000V 밑에입니다 3300V 같은 경우에는 7000V 이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걸로 사용 가능하죠 답은 1번 그리고 이것도 중성점 관련된 내용이네요 중성점 관련된 내용인데 원래 같은 경우에는 중성점은 16인데 6으로 쓰이려면은 6mm 제곱 이상의 연동선으로 쓰이려면은 이거는 7kV 이하의 절로 25kV 특고압 이하의 절로 이걸로 쓰여야 됩니다 그런데 23 특고압 절로 이하니까 이거에 해당되죠 그래서 6mm 제곱입니다 그리고 공칭 단면적이 6mm 연동선이다 이것을 이용하여 접합지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용도는 고압, 특고압 같은 경우에는 그냥 6mm 제곱이에요 근데 7kV 이하인 경우 그리고 사용 전압이 25kV 이하인 거 그럴 때는 이거일 때는 중성점이 6mm 제곱이 될 수 있죠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 이건 틀린 표현입니다 답은 4번 그리고 여기에 말씀은 안 드렸는데 몰드라는 거 몰드 선 밟지 말라고 튼튼하게 씌워놓는 게 있어요 몰드 사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회사 사무실 같은 데서 많이 쓰이는데 이거 선 밟지 말라고 해놓는 거거든요 선을 자주 밟게 되면 끊어지잖아요 선 보호하려고 만드는 게 몰드입니다 156페이지 전기요끼입니다 전기요끼 같은 경우에는 자주 보긴 어려운데 목욕탕에서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잘 못 본 거 같아요 전기요끼라는 것이 그냥 물 이렇게 싸주는 게 아니라 막 암마 하잖아요 사우나 가가지고 대중탕 가가지고 물로 이렇게 압력을 하는 게 아니라 미약한 교류 전압을 가하여 그래서 입욕자에게 전기적 자극을 주는 것 이게 전기요끼입니다 전기요끼에 관련돼서 한번 그림을 살짝 띄워드릴게요 이게 좀 포인트인데요 2차 전루의 사용 전압이 10V다 2차 전화의 사용 전압이 10V다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2차 측이라고 하면은 제가 또 회로를 띄워드릴 건데 이게 1차 측 2차 측이라고 하면은 2차 측이 걸리는 전압이에요 간단하게 그래서 2차 측에 걸리는 전압이 10V라는 거 아시면은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죠 답은 2번 그리고 여기에 또 숫자가 하나 나오는데요 공칭 단면적이 2.5mm 제곱이다 공칭 단면적이 2.5mm 제곱이다 답은 3번 그래서 전기요끼라는 것은 그럼 목욕할 때 쓰는 건데 전기적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